안녕하세요. 저는 ST코리아의 RF 담당 FAE 성성유 차장입니다. 이번 웹비나에서는 저희 ST 제품인 블루애날지 LP 디바이스 소개와 블루애날지 LP 기반 ST 이벨레이션 보드 개발 환경과 툴, 사용 가능한 SDK를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진행합니다. 블루애날지 LP는 블루투스 LE 5.0 기능을 완벽 지원하는 디바이스로 블루애날지 LP 제품군과 칩에 대한 기본 기능 및 특징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빠른 개발을 위해 ST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SDK와 관련된 툴, 소개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합니다. 또한 사용 가능한 프로젝트 예제를 통해 블루애날지 LP 개발 편의성을 제공하고 세미나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이를 통해 IoT 디바이스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을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